누구캔들을 통해 간편한 음악 검색은 물론, 전문가가 엄선한 노래를 추천받아보세요. 먼저, 누구앱에서 뮤직메이트 메뉴를 선택한 다음, 연결하기 버튼을 클릭. 뮤직메이트에서 사용 중인 아이디를 연결하거나, PID로 간편하게 신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뮤직메이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화면 상단 이용권 버튼을 클릭. 뮤직메이트 누구 무제한 이용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뮤직메이트를 기본 음악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누구앱 메뉴에서 사용자 설정을 클릭. 뮤직메이트에서 뮤직 기본 서비스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듣고 싶은 노래를 찾아볼까요? 마리아, 잠잘 때 듣기 좋은 음악 틀어줘. 잠잘 때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온앤오프의 널 만난 순간 플레이. 온앤오프의 널 만난 순간 시작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음악은 누구와 함께.